할렐루야 오늘도 복된 날이 밝았습니다. 오늘은 성경기적설교 50일째 되는 날입니다.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보블리오의 영접 사도행정 28장 7절에 이 섬에서 가장 높은 사람 보블리오라 하는 이가 그 근처에 토지가 있는지라 그가 우리를 영접하여 사흘이나 친절히 머물게 하더니 아멘 보블리오라는 사람은 그 섬의 족장이었던 것 같습니다. 어쨌든 바울이 항해하다가 그만 풍랑을 맞이해서 이 밀레도 섬에 머물게 됩니다. 그때 보블리오라는 사람이 바울의 일행을 영접해서 친절하게 머물게 했습니다. 그럴 때 보블리오라는 사람이 심한 이질에 걸려서 고통스러워할 때 바울이 안수하고 기도하니 질병이 깨끗하게 치유되어졌습니다. 그 결과 주위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와서 기도받고 병이 치료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. 여기에서 우리가 한번 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. 보블리오라는 사람은 바울의 믿음의 사람들을 영접한 사람입니다. 예수님께서 마태봉 10장 40절에서 말씀하시기를 바로 믿는 사람들을 영접하는 것이 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과 같다라는 말씀입니다. 오늘도 믿음의 사람들을 소중히 여기고 그들을 선하게 대하고 친절하게 대해서 주님을 기쁘게 해드릴 수 있는 아름다운 날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추건합니다. 기도하시겠습니다.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. 오늘도 새날을 주신 좋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. 주님께서 우리들을 사랑해 주시고 보살펴 주시고 또 우리들을 영접하는 사람들을 주님은 또 주님을 영접하는 것과 같이 대하시면서 그를 또한 복을 주시는 것을 저희들이 믿습니다. 오늘도 만나는 모든 사람들 특별히 믿음의 사람들에게 선하게 대하여서 주님을 기쁘게 해드릴 수 있는 우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. 아멘